이제 비상계단으로 오시겠습니다. 절대 뛰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됩니다.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. 가요. 천천히. 천천히. 괜찮아요 송씨. 송씨 괜찮아요. 자.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. 자, 안 돼 먹힐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 할 수 있어요. 저, 저 안 무서워요. 그만둬도 돼요. 아니에요. 저, 저 안 무서워요. 알았어요. 갈게요. 아! 송씨, 송씨! 사람이든 물건이든 너무 꽉 잡고 있으면 더 무서워진대요. 그게 떠나면 다 사라질까봐 오히려 느슨한 게 좋대요. 알았죠? 조금만 힘 빼봐요. 조금만 힘 더 빼봐요. 조금 더요. 이 정도가 좋아요. 자 다음은 왼발부터 뗄까요 오른발부터 뗄까요? 어 왼발 아니 아니에요 저 오른발이요. 아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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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? 자 아무 발이나 떼면 돼요 어? 내가 같이 가줄게요. 가요. 계단까지 30미터 정도요. 이야 이 놀이동산 이거 통째로 빌릴만 하네 어? 또 얼마나 할라나? 계단까지 25미터 정도요. 한 10억 땡기면 한번 빌려봐야겠네. 에? 해? 자. 해! 해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